모바일 사업 철소를 결정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통신사 중고 보상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이 통사들은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모두를 단말기 교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전자의 첫 번째 5G 스마트폰입니다. 2년 전 이 스마트폰을 사면서 중고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다면 앞으로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갈아타도 출고가의 최대 절반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런 내용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변경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새 휴대폰을 살 때 쓰던 기기를 반납하면 원래 기기값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까지는 같은 제조사로 기기 변경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접게 되면서 다른 제조사 기기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을 쓰시던 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객 혜택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SK텔레콤은 V50 외에 다른 모델들도 삼성과 애플의 최신 모델로 바꿀 경우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우선 V50 모델로만 한정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65%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애플이 2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LG전자가 13%였습니다.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애플 쪽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삼성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G전자 스마트폰의 빈자리를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